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스테이오 김승훈이에요. 음... 3월 10일이죠. 3월 9일부터 그... 뭐냐... 3월 9일부터 이제... 잠깐만요. 그... 3월 9일부터 이제 그... 일본이 그 우리나라 그... 비자를 이제 막았죠. 그... 무비자 입국을 이제 불허하게 되면서 그...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제가 잠깐 뭐 좀 찾아놓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갔던 그 우리나라 KBO 리그 팀들이 지금 좀 거의 대부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스프링 캠프는 그...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옛날에 막 일본에 뭐 미야자키, 오키나와 이런 데도 갔었는데 요즘은... 뭐냐... 요즘은 이제 그 스프링 캠프를 저기 에리조나나 플로리다로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대만도 있고 이제 호주도 있고 그렇게 이제 스프링 캠프를 이곳저곳으로 가는데 지금 호주에 있는 롯데자이언트하고 플로리다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를 빼고 나머지 팀들은 네, 지금 다 귀국이 확실시 됐... 다 귀국했어요. 다 이제 귀국을 했는데 어... 이제 일부 일본에 있는 팀들이 원래 캠프를 처음에 연장을 했다가 그... 그랬다가 이제... 뭐냐...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이제 막아버리면서 비자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스프링 캠프를 가는 사람... 스프링 캠프를 가는 그... 선수들은요 비자를 안 끊고 가요. 왜 비자 안 끊고 가냐면 그...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거나 그러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야 돼요. 왜냐면 1년 내내 거기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사실 뭐... 90일 이내에 그 단기 여행이거나 단기 출장이거나 그러면 비자를 안 받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를 가는 경우에 한해서는 비자가 없어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비자 없어도 가잖아. 그런데 이제 일본은 앞으로 비자 없으면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급거 돌아왔어요. 선수들이 급거 돌아왔고 어... 일단은 돌아왔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이번 주부터 원래 시범 경기를 해야되잖아요. 시범 경기를 못해! 어... 시범 경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은 지금 데리고 오는 팀이 그... 몇 팀 없어요. 그래서요. 먼저 이제 고향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귀가 조치를 시켰고 삼성 라이온즈가 아무래도 이제 연고지가 대구다 보니까 지금 대구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도 외국인 선수들을 일단은 고향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어요. KT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끝난 게 아니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KT위즈 선수들은 원래 정상계국이에요. LG 삼성만 조기계국이고 원래 연... 그러니까 연장했다가 조기계국 한 거고 두산도... 두산은 정상계국이었고 그 다음에 KT위즈 KT위즈 같은 경우는 에리조나 두산에서 캠프를 끝냈는데 그... 선수단은 역시 수원으로 들어오는데 외국인 선수들은 일단 미국에 남아요. 그리고 하나이글스도 에리조나에서 캠프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일단 미국에서 대기 그러니까 집으로는 안 간 거 같아요.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일단 스프링 캠프를 했던 미국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있고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 LG나 삼성처럼 그... 일단은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 선수들도 있어요. 귀가 좋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늦어지면 집에서 가족들하고 잠깐 있다가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응 집으로 보낸거지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는 대만에서 캠프를 했는데 어 그럼 대만에서 대기하면 되겠네 가 아니고요. 그...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도 일단 미국으로 가요. 아마 집들이 미국인가봐 그래서 그...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야구팀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귀가 조치에요. 일시 귀가 조치. 좀... 개막이 언제까지 늦어질지 모르니까 그... 일단은 그...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조금 기다리다가 사실 가족들하고 있는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미국도 위험해요. 그... 중국에서 우한 같은 지역이 미국의 서부지구가 있어요. 그... IT 도시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가 있냐면요.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시애틀이 또 IT 도시라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시애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미국이 약간 지금 그 위협적인데 일단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시범경기는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도 현재 지금 팬들하고는 거리두기 지침이 나와있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원래 메이저리그는 평일에도 낙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어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늦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현재까지는 아직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개막을 늦춘다는 얘기는 없어. 개막을 늦춘다는 얘기는 없는데 낙경기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차라리 그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직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낙경기를 편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미국도 학교들이 휴교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가 휴교하게 되면 낮에도 야구장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근데 걔네들은 이제 땅덩어리가 넓어서 솔직히 어떻게 대응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국에 비해서 땅이 좀 좁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좀 지연입국을 하고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사실 스프링캠프를 떠나는 시점이 설날 끝나고 바로 이제 2월이 시작할 때 2월 1일부터가 스프링캠프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KBO 리그가 12월하고 1월은 비활동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즌 끝나면 11월에 마무리 캠프 갔다 오죠. 보통 포스트 시즌을 갔다 온 포스트 시즌을 하는 팀들은 마무리 캠프가 늦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마무리 캠프를 하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없거든요. 메이저리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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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팀의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스프링캠프 소집할 때까지 선수 개인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트 시즌 떨어지면 정규 시즌 끝나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짐 싸서 고향 갔다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뉘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그 다저스에서 자기네 그 라운드 끝날 때마다 끝나면 한국 귀국일정 발표했었잖아요. 그렇게 왔었는데 그 그 KBO 리그 같은 경우는 12월하고 1월만 비활동이에요. 12월하고 1월만 비활동 기간이고 12월에는 근데 비활동 기간인데 시상식이 있죠.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죠. 자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 스프링캠프를 출발하는 시점까지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위험해질 줄을 몰랐어요. 음.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 몰랐는데 차라리 공기가 깨끗한 다른 데를 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춘절 연휴가 지나고 설날 연휴가 지나고 지금 전세계로 그 상황이 퍼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이야 차라리 집에 와 있는 게 낫거든. 집에 와 있는 게 나은데 외국인 선수들 타국에서 고생하느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즌이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수들은 귀가 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도 지금 그 농구하고 배구가 시즌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 농구는 무관중 경기라도 했는데 여자 농구도 지금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구하고 배구가 외국인 선수들이 나 무서워요 집에 갈래요 해가지고 집사도 진짜 집에 갔어요. 집에 간 선수들이 있어요. 그 KT 농구 선수의 그 더햄인가? 그 선수가 계약을 파기하고 집에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즈니스까지 내팽기고 갈 정도면 음 근데 물론 야구 같은 경우는 그 입국을 거부한 거는 아니래요. 그 그러니까 본인하고 가족들이 이제 불안한 거는 맞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미리 움직이는 게 낫다. 그래서 그 다른 종목에서 이미 집에 가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외국인 선수들끼리 에는 그 유대감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기 소속팀 선수거나 아니면 옛날 팀 동료였던 선수들끼리는 친하거든요. 하도 선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외국인 선수들은 진짜 몇 안 되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용병통신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야구에서 외국인 선수가 맥시멈 30명을 뛸 수 있잖아요. 이 30명이 서로끼리 약간 뭐 농담 주고받고 이런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음 아무래도 뭐 먼저 왔던 외국인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뭐 어디 경기장 원장 가면 어디가 맛집이다. 뭐 이런 거 맛집 공유라든지 그 이런 거 정도는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단 입장에서 외국인 선수들한테 이제 캠프가 끝나는 시점에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해서 선택권을 줘요. 팀하고 같이 지금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집에 있다가 개막 일자 확정 대먹을 거냐. 음 그래서 이제 명분은 그거야. 가족아 얼굴 한 번 더 보고 와라.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 외국인들을 일시적으로 귀가 조치를 시키게 되면 팀 훈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천재지변 이런 걸 해가지고 물론 계약서에 조항이 있겠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나 무서워요. 안 갈래.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작정 데리고 올 순 없어요. 음. 그런데 일단은 지금 NC 다이너스는 외국인 선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외국인 선수들 하고 얘기를 했어. 같이 가자. 했고 그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도 뱉고 온댔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일단 절반 정도는 귀가 조치가 됐다고 보면 돼요. 음. 그 근데 이제 키움 이뤄주는 이런 경우래요. 그 좀 예를 들자면 올해부터 새로 뛰는 외국인 선수 말고 좀 기존에 몇 년 뛰었던 선수들은 구단하고 신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하고 면담을 해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개막 2주 전엔 들어오겠다. 그리고 우리끼리 그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할지 프로그램을 짜오는 거야. 프로그램 짜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감독이 소녀감독이잖아요. 해설위원까지 했던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런 플랜까지 짜고 그래. 그러면 갔다와라. 네 응 .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단 관계자들도 그 면남 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거고 그 어쨌든 선수들을 믿지 못할만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문제는 향후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탈 선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장기화가 되면. 근데 계약 관계상의 안전장치를 따로 해놓은 거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는 해야죠. 계약 파기도 해야 되고 좀 뭐 이제 다음 단계에서 취할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에이전트한테 얘기는 해놓는 거야. 에이전트가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시점에서 그 귀가 조치를 조금 이제 제일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팀은 한화 한화의 글쓰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모두가 몇 년째 뛰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몇 년째 고정적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화 같은 경우는 3명 다 일단 집에 보내도 불안하지는 않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한화의 외국인 선수 3명은요. 몇 년째 이미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의 용병이라기보다는 거의 소속 선수급의 대우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몇 년째 호흡 맞추니까 이제 거의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된 거겠지.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 일본은요. 일본은 그 해외 용병들이 일본 리그에서 몇 년 이상 뛰게 되면 그 외국인 선수 쿼터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용병을 무제한으로 데리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군에 등록할 수 있는 선수 숫자는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 쿼터제에 있는데 만약에 해외 용병이 정말 그 리그에서 장기적으로 뛰었어. 거의 FA 자격을 얻을 만큼 뛰었어. 그렇게 되면 외국인 쿼터에서 빼줘요. 사실상 국내 선수를 분류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도가 없죠. 사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지금 야구를 야구공을 내려놓은 케이스가 더스틴 리포트가 있죠. 리포트는 거의 거의 그 뭐냐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7,8년 쪘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이제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뭐냐 그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 거의 사실상 사실상 준 KBO리그 선수들인데 한국 선수들인데 더군다나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두 번 재혼했거든요. 리포트 두 번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네 좀 그런 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 남자 농구 세 명 그리고 그 남자 배구 한 명 여자 배구 한 명이 외국인 선수가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계약을 파기하고 집에 가버린 거야.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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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한화 KT 키움 삼성 LG 이 다섯 팀은 외국인 선수 그 일단 귀가 조치를 했고 두산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SK 와이버스 이 다섯 팀은 외국인 선수 함께 와요. 선수들 이미 면담을 해서 합의를 받대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거야. 대한민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지금 3단계 여행 재고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대구는 여행 금지 권고예요. 4단계 격리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진 않아요. 현재까지 미국은 응 어쨌든 그리고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항공편이 취소가 돼요. 응 그래가지고 현재 키움 히어로즈는요 키움 히어로즈는 어떻게 귀국했냐면요 원래 예약했던 항공으로 오지를 못하고 전세기로 왔어요. 두산 이군도 대만에서 전세기로 왔고 그리고 이제 두산하고 삼성이 그 일요일에 경유로 왔어요. 일본이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 뭐냐 직항 마지막 비행기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오키나와에서 인천공항까지 마지막 직항이 토요일이어가지고 LG는 그거 타고 왔어요. LG는 그 그래도 그래도 아시안항공에서 먼저 연락을 해준 거래요. 아무래도 LG가 연구팀이 서울이고 인천공항 가니까 그 아시안항공 쪽에서 어차피 인천공항 취향을 하니까 연락을 해준거지. 혹시나 비행기 타셔야 되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LG 차명석 단장이 그러면 남은 자리 우리가 싹 다 타겠습니다. 그래서 싹 다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아시안항공이 삼성은 못 태워주는 게 삼성은 인천이 아니고 대구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어차피 대구로 가는 이상 직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삼성은 그냥 경유로 갈 수밖에 없었고 두산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귀국일 굳이 뭐 하루 이틀 땡기는 거 정도라서 그냥 두산은 예정대로 그냥 일요일 온 거고 어쨌든 근데 일단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최악의 상태는 피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최악의 상태는 피했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진정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하루에 100명 미만이 됐죠.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하루에 이제 100명 미만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그 그나마 우리나라는 차라리 차라리 그 외국인 용병들이 그 추신수 선수요? 추신수 선수 지금 그 그 하고는 있을걸요? 응 일단은 추신수 선수 이야기가 아직 뉴스가 요즘 최근엔 없는데 음 추신수 선수 어제도 출전했네 음 어제도 시범격에 출전했네요. 타점 올렸네 음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하고 이현진 선수가 오늘 그 선발 등판 하구요. 자 참고로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의 반응 볼까요? 메이저리그 음 현재 메이저리그는요 음 무관중 경기를 시즌 통째로 치른적이 없고 딱 한경기 한번에 무관중 경기를 한적이 있어요. 그 뭐냐 볼티 2015년에 볼티모어에서 그 흑인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에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그 죽은 다음에 그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시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볼티모 오리어스 경기가 안전상의 이유로 무관중 경기를 치른적이 있었어요. 그 시리즈를 그때 그때 이제 화이트삭스 소속으로 등판했었던 제프 사마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관중 없는 경기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광경이다. 자기는 그 경기에 등판을 해봤거든. 음 그래서 무관중 경기가 최상책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거라고 생각을 했구요. 어쨌든 펜과 사인 용지로 사인은 해주고 있어요. 공에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 메이저리그도 오늘 회의를 하는구나 음 메이저리그도 오늘 그 구단 화상회의를 한다는 계획이 있구요. 그 일단은 현재까지 메이저리그는 개막 연기 플랜은 없는 것 같아요. 개막 연기 플랜은 없고 일본은 지금 연기 확정 일본은 개막 연기가 확정이 됐구요. KBO 리그는 일단은 3월 28일에 시작하는거는 어렵다 까지만 얘기가 나왔고 정확한 연기되는 개막 날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음 지금 그 상황이구요. 음 그러니까 KBO 리그는 일단 정상 개막은 안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 한주만 늦춰져도 4월이에요. 3월 개막은 안돼요. 한주만 늦춰져도 4월 4일이구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 그 확정된 날짜는 일단 없구요. 근데 지금이 되게 시기가 애매한게요. 이제 뭐냐 몇 주 전까지의 그 최악의 상황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최악까지는 안갔어요. 우리나라는 분명 최악의 상태까지는 안갔어요. 최악의 상태로 가기 전에 지금 확산 그 확산 속도를 지금 속도 묶는 데 성공했어요. 속도를 묶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미 그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제 좀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이미 그 뭐냐 확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겠지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한 달까지 연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한 달 연기도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일단 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그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뽑는 그 예선이 6월로 미뤄졌거든요. 우리는 상관없지만 우리는 우리는 뭐냐 개최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프리미어 12에서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본선 확정을 했고 우리는 올림픽 예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미 본선 땄으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기본 우리 플랜은 그거예요. 물론 올해는 중간에 올림픽이 있어서 시즌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후반기가 좀 늦게 시작할 거고 애초에 그 잔여경기 편성이 9월 말 10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개막을 연기를 하겠다면요. 추가로 잔여경기 편성에 대한 플랜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잔여경기 편성에 대해서 너무 잔여경기가 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2014년때 한번 잔여경기 플랜을 조금 효율적으로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잔여경기 편성 어떻게 했냐면요. 주말에 수년되는 경기는 9월까지 안 미루고 그냥 월요일에 했어요. 아마 그런 플랜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일 주말 3연전에 수년되는 잔여경기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그냥 월요일에 해버리는 게 나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시즌을 끝내야지. 왜냐하면 경기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면 잔여경기를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냥 금토일에 미뤄지는 거를 월요일에 그냥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지금은 금토일에 미뤄지는 거든 월요일에 하고 화수목에 미뤄진다. 목요일에 미뤄지는 경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목요일에 미뤄지는 경기는 어쩔 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화수목에 미뤄지는 거는 어쩔 수 없거나 만약에 목요일에 미뤄지는 거는 그 팀 그 팀이 다음번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붙을 때 화수목에 붙을 경우 화수목에 붙을 경우 아 근데 그러면 중간에 휴식일이 없어질 수가 있겠다.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 플랜은 안 되겠고 만약에 화요일 수요일에 미뤄지는 경기가 있다. 이거는요 더블헤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더블헤더를 할 수도 있게끔 생각을 해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잔여경기는 최대한 늦춰야 돼요. 왜냐하면 7월 7월 20몇일인가 하니깐 내 생일 근처인가 올스타게임이 있고 올스타게임 끝으로 그 8월 10몇일 때까지 야구가 없어요. 물론 그때 이제 좀 집중 우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뭐 일본이야 뭐 어차피 도쿄올림픽이잖아요. 도쿄올림픽 도쿄돔 비화도 하죠. 그 다음에 도쿄돔 말고 경기장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다른 동구장 구해서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러니까 올림픽 올림픽 본선 야구는 비로 수년 될 가능성은 없어요. 동구장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어쨌든 만약에 이제 시즌을 늦출 경우 그에 대한 대체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 경기가 늘어지지 않게끔 자녀 경기가 늘어지지 않게끔 월요일을 이동일이 아니라 예비일로 쓰고 월요일을 예비일로 바꾸고 그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경기에 한해서는 목요일에 더블헤더 예비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블헤더 해야지 어쩌겠어요. 우리 그 더블헤더 규정 알잖아요. 일단은 더블헤더 첫 경기 3시에 시작해서 무조건 9회까지만 하고 끝내죠. 무승부 나더라도 그 다음에 더블헤더 첫 경기 끝나고 한 20분 30분 휴식한 다음에 그 더블헤더 2차전 바로 하죠. 더블헤더 2차전 12회까지 더블헤더 그 2차전 그 무조건 12회까지 그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우리나라가 무승부 규정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요. 팬들이 귀가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 막차는 탈 수 있게 막차는 탈 수 있게끔 해주려고 사실 그 연장전을 중간에 끊는 거잖아요. 끝장승부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심야시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서울밖에 없어요. 심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서울 서울이나 수원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경기권까지만 그 심야 노선이 있거든요. 그 수원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그 좌석버스 있잖아요. 그거는 24시간 운행하거든요. 근호선 하다가 24시간까지 운행하는데 제가 알기로 근호선이 KT 위즈파크를 지나가요. 근호선이 KT 위즈파크를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 인천도 제가 알기로 심야 노선이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서울은 올빼미 버스가 있죠. 서울에는 올빼미 버스가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없고 서울 잠실운동장 하고 고척 스카이돔 둘 다 올빼미 버스 노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수도권 팀이 아니고서는 끝장 승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승부 규정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구단들이 일단은 지금 타이거즈랑 자이언츠만 우리나라에서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캠프를 연장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들어왔어요. 애초에 LG랑 삼성도 오키나와에서 캠프 연장을 하다가 일본이 비자로 태클을 걸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항공평 끊기기 전에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처럼 그렇게 조치를 내리니까 지금 보통 입국을 제한을 시켜버리면요. 입국 제한 전체를 강화시켜버리면 항공사들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항공평을 줄여요. 이용객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국내 항공사들 중에서도 지금 뭐냐 승무원들 막 무급휴가잖아요. 페이도 없어요. 무급휴가면 지금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나중에 외국인 선수들도 귀가 조치를 했는데 막상 못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항공편이 없어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입국한 팀들은 입국한 팀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홍구장까지 출퇴근 시범 경기도 못해요. 자체 청백점밖에 못해. 자체 청백점밖에 못하고 그나마 LG가 지금 국내 훈련 여건이 제일 좋은 게 LG는 LG는 이천에서 해요. 그러니까 LG가 이천 시설을 제일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제일 최근에 만든 시설이어가지고 수용 인원이 넉넉하대요. 그래서 1군하고 2군 전부 다 이천에서 훈련한대요. 두산은 잠실 출퇴근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NC 같은 경우는 1군이 쓰는 야구장 옆에 1군이 옛날에 썼던 마산야구장 있죠. 지금 창원야구장 옆에 그 마산야구장을 2군이 쓰고 있어요. 뭐 거기서 나눠서 하면 될 거고 기아가 삼성이 제일 불안하기는 해요. 라파기 수성구에 있거든요. 대구 수성구가 어디냐면 동대구에서 그 부산 서쪽으로 가는 그 길목이에요. 가는 길에 경산청도 다 있어요. 2군 경기장 경산이에요. 삼성은 솔직히 모르겠다. 음 그렇다고 삼성 제2구장인 포항으로 가기에는 대구에서 포항까지는 60km가 넘어요. 한 60에서 80km 가야 돼요. 그것도 멀지. 음 그것도 머니까 솔직히 삼성은 제일 걱정이고 그 그 그 다음에 또 그 기아 아 하나가 제일 좀 불안하긴 하겠다. 하나는 호민 대전인데 이군이 서산이에요. 멀죠? 그러니까 그 여기 그 충청권 권역이 이렇게 있으면요. 대전은 여기 동남 쪽 게 있고요. 한 한 아주 동쪽 끝은 아니에요. 아주 동쪽 끝은 춥북경이니까. 그러니까 요 동남 쪽에 있는데 서산은 저기 서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가 이제 좀 멀고 음 기아는 조금 애매하겠다. 기아는 그 챔피언스 필드가 이제 광주 도심에 있죠. 광주 도심에 있고 그 광주역 근처 거기에 있고 그 이구는 한평에 있어요. 기아는 한평 갈 수도 있겠다. 한평도 최신 시설이거든요. 삼성이 사실 경산도 시설이 좋은 편인데 하긴 물론 라팍이 삼성의 그 대구의 그 도심에선 조금 멀리 있기는 해요. 그 대구 월드컵 경기장하고 근데 거기도 좀 애매하겠다. 롯데는 어쩔건데 롯데 그 뭐냐 부산 종합운동장 부산은 솔직히 답 없다. 롯데는 어디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근데 이제 기아하고 롯데는 귀국 시점이 늦기 때문에 한주 늦게 들어오죠. 그래서 그 뒤에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이제 확장 스프링 캠프가 열리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응. 그래서 그 KBO 리그도 오늘 이사회가 열릴 거고요. 응. 오늘 오늘 중에 이사회가 열릴 거고 그래서 최종 그 개막 일정 같은 거를 일단은 주 단위로 좀 지켜볼 생각은 있다고 해요. 근데 음. 일단은 그래 제가 보기에는 최소 4월 연기예요. 그 일단은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교구는 어제 추기경님의 그 공지가 있었어요. 추기경님이 그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회 그 중단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원래 오늘까지였거든요. 원래 오늘 화요일까지 였는데 조금 그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재기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재기시점은 결정하지 않았고 일단은 일단은 재기시점이 그 결정하지 않았으며 그 뭐냐 가톨릭 관련 뭐 이제 좀 약간 큰 피정행사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도 취소가 됐어요. 거기까지도 취소가 됐고 일단은 지금의 그 사태가 좀 연장이 됐으니 어쨌든 일주일 단위로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개막은 4월 중에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잔여 잔여 경기에 대한 플랜을 좀 짜야 돼요. 예를 들면 보통 현재 흐름에서 포스트 시즌은 한 달 미루죠. 12월 2일에 와일드 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를 시작할 경우 우천수년 없이 매일매일 그 일정을 그 제대로 치르게 될 경우 한국 시리즈 7차전이 11월 30일이에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있어. 그 11월 11월 2일에 와일드 카드 미디어데이를 시작해야지 우천수년 없이 11월 30일 한국 한국 시리즈 7차전 가능 지금 여차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너무 너무 이제 11월 말이면 너무 추우니까 한국 시리즈는 고척에서 중립경기로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약간 일부 팀의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팀끼리 고척에서 중립경기장으로 치르게 되면 그때는 상관이 없어져요.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의 경우는 진짜 열구단 팬들이 다 있어요. 서울에는 수도권은 그래서 상관이 없긴 한데 그 만약에 키우미 히어로즈가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경우 얘기가 달라져요. 키우미 히어로즈가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할 경우는요. 만약에 한국 시리즈를 중립경기장에서 치르게 되죠. 그러면요. 한국 정규 시즌 1위 팀이 홈 어드벤티지 이점이 1도 없어요. 그냥 그 뭐냐 홈경기 그 키우미 히어로즈가 그 일부 경기에 한해서 1회 초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홈 경기장에서 1회 초부터 공격을 한다? 난리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립경기장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립경기장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음 대신에 좀 뭐냐 경기장에 좀 난방에 대한 대책을 좀 이리저히 좀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마련을 한 게 더 현실적일 거예요. 일단은 제 개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막을 연기할 거면 좀 잔여 경기를 최대한 좀 줄이는 방법을 그래서 일단 제가 내놓는 플랜은 그거예요. 제가 내놓는 플랜은 주말 경기 수년의 경우 그냥 월요일에 해버리고 그 월요일에 해버리고 화요일 수요일에 밀리는 거는 목요일에 더블헤더를 하자. 더블헤더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더블헤더는 앵간하면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최대 그 잔여 경기 그 편성을 할 때 최대 7연전까지만 하게끔 지침이 있거든요. 더블헤더를 포함해서까지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편성은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거예요.